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0인 이상 단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복무나비생태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운영 재개와 함께 6월 26일까지 석 달간 복무나비생태원 내 나비누리관에서 세계의 곤충특별전도 함께 개최합니다. 세계의 이색적이고 희귀한 곤충을 주제로 한 특별전으로 생태학적 의미가 우월하며 교육적이고 전시에 적합한 300여 종을 선정해 곤충표본 천여점과 서식곤충 생태사진, 살아있는 서식곤충 등을 전시합니다. 배기철 동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주민들이 복무나비생태원에서 봄의 기운을 한껏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